필요하다. 부산대가 지금 입학 취소를 하게 된 근거는 뭐라고 밝혔나요 허위서류 제출 딱 그거 하나죠. 입학 요강 상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주의사항에 보면 허위기재가 있으면 불합격 처리한다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허위기재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대리시험을 친다든지 예시가 되어 있잖아요. 대리시험이라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들도 많이 상심하셨을 텐데 또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사건 관련해서 또 변호사님께서 아이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제가 제목을 제안하기를 합격 요구에 영향 없었다? 하고 물음표 3개 아니다. 아니다. 거글로 거글로 영향 없었다 라고 느낌표 3개 네. 느낌표. 그 다음에 근데 합격 취소 물음표 3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채팅은 안 됐습니다마는 네. 비슷한 거죠. 이 제목과. 여러분들이 생각한 여러분들도 황당했던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영향은 없었는데 합격 취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근본적으로는 이제 부산대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걸 가지고 미적미적 거리다가 형사사건이 형소신까지 나니까 형사사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거꾸로 됐어요. 원래 합격 취소할 거냐 말 거냐 이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었냐 없었냐는 대학 본부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네. 자기도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향 없었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 동양대 표창장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적 인용하지도 않았고 또 뭐 그런 표창장 이런 내역이 내역으로 인해서 합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는 판단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부산대는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019년부터 2019년부터 자기네들이 자체 조사해본 결과 영향이 없었다라는 걸 자기네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입시 사정 업무를 담당했던 그 교수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학부성적 3위 서류통과자 30명 중에 서류평가에서는 19위를 했고 전적 대학성적 성적이 3위 말씀하신 거죠. 대학성적 그러니까 학부성적이 3위 그리고 영어성적이 4위. 그러니까 학부성적 3위 영어성적 4위 그다음에 서류평가가 19위거든요. 19위 네. 서류평가 총 합계가 얼마 몇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성적으로 성적이 너무 우수해서 1차 전형에서 합격했어요. 서류평가는 오히려 19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류가 아무 영향이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2차 전형에서는 또 2차 전형에서는 아예 그 표창장 등 그 스펙 확인서는 제출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2차 면접을 봤던 그 면접위원들은 아예 그것도 모든 상태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거기서는 이제 인성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고 거기서 15위 안에 들어서 합격을 한 건데 하여튼 2차 전형 때는 아예 서류가 아무 영향 서류 자체가 아예 면접위원들한테 제공 대처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수만 보더라도 이게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 확실한데 그것을 부산대에서 자기들이 먼저 해서 이거 영향이 없었다고 해버리면 되는데 워낙에 그 당시에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그걸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서 그러다 보니까 부산대에서도 아무 말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결과가 첨담한데 그렇다고 당장 의사시험에 합격했는데 이것이 의사 면허의 취소까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재판으로 가더라도 당연히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것이 지금 최종결정이 아니잖아요 최종 첫 번째로 이거는 예비결정 예비결정에 불과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2 3개월 후에 최종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취소처분이 확정돼 그것도 아닌데 언론에서는 자꾸 제목을 취소 이렇게 제목을 달아요. 그거 하나 문제고 만약에 이미 다 취소 결정됐고 청문 절차 진행 하나하나 똑같이 취소될 거면 청문 절차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청문 절차는 당사자한테 해명 기회 주는 건데 해명 너 기회는 줄게 그런데 네 해명 들으나 마나 우리는 취소 확정이야 말해봤자 소용 없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 태도 내용은 그렇죠. 참 이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가 너무 심하게 완전 1대 100으로 조국 전 장관 편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1대 100에서 0.1%가 아주경제 지분이 있었죠 지금 아주경제 로엠피 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아주경제 로엠피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도 나오셨는데 밤까지 나오신 거죠 정신이 좀 없어요 제가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언론이 100대 0으로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고 몇몇 안되는 한두 개의 언론이 이렇게 조국 장관의 편에 뭐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편이 아니라 그렇죠. 저는 이제 아니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자기들이 편향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저를 보고 친조국 언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들 편이 아니면 다 친조국이고 친여권이고 이렇게 쓰는 정말 이상한 사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런 표현이 사실 낯설지 않아요 왜 15년 전에 벌써 13년 전이네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세울 때 한결의 경향마저도 일방적으로 노무현 죽일 놈을 만들고 있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장용진은 친노 좌파라서 저런 기사 쓴다고 그런 얘기들을 스님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그때 불교 방송 때였는데 그 얘기를 이미 한번 들어봤었기 때문에 지금 뭐 친조국 친녀 이런 말에서 들어도 하나도 거리 낌은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이 참 십몇 년 만에 반복되는 이런 퇴행적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자율적으로 언론의 자정 기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대한민국 언론은 자정 기능이 없다 적어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한 번 두 번으로 족하지 세 번 네 번 반복된다면 이거는 자정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산대가 지금 입학 취소를 하게 된 근거는 뭐라고 밝혔나요 허위서류 제출 딱 그거 하나죠 그 입학 요강 상에 모집 요강에 모집 요강 상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주의사항에 보면 허위 기재가 있으면 네 불합격 처리한다 불합격 처리한다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허위 기자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대리시험을 친다든지 예시가 되어 있잖아요 대리시험이라든지 부자 기타 시험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을 하는 예시가 들어 있잖아요 그에 준하는 형태의 부정행위라든지 허위 또는 문서위변조를 말하는 것이지 기껏해야 자기 속에서 조금 과장해서 썼다고 그거를 문제 삼는다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자기 속에서 정말 그렇게 순백으로 있는 그대로 쓰시는 분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자소설이란 말이 다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리고 그게 오히려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속에서 라든지 이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했으면 오히려 합격에 더 유리했겠 더만요 학점 전적대학의 학점은 저희가 이제 서변호사님이 직접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전적대학이 학부성적 말하는 거죠 이름을 전적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냥 대학교 대학교 학부성적 고려대 학부성적이 3위다 이거야요 그다음에 영어성적 4위 그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무조건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탭스가 990점 만점에 908점인가 나왔대요 그래서 영어는 그래서 4위 그래서 그게 높냐 그랬더니 일단은 영어는 4위 엄청 높은 점수래요 그렇죠 4위 토익은 만점이래요 그래서 엄청난 그 정도로 높은 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는 부산대의 예비행정처분이라고 보면 되게 좀 뜨아했어요 예비행정처분이면 어디까지 예비란 말이에요 행정처분 이건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일종의 이런 걸 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저기 너 소명이나 하시오 소명을 하시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서변호사님께서 이제 언론이 그거를 이제 예비처분이 아니라 마치 취소가 확정된 것처럼 언급을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죠 이 표현이 정확하게 하자면 예고 예고 행정처분 예고 네 여기엔 맞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당사자 외에 알리는 게 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기차회견을 해가지고 알리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례적입니다 부산대가 딱 언론으로 하여금 오해하기 좋게끔 언론 이런 식으로 쓰기 좋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부총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 부총장은 분명히 이렇게 밝혔거든요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 입학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고 정확하게 쓴 언론도 있는데 일부러 일부러 그걸 안 쓰는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안 쓴다 그렇죠 부총장은 정확하게 예비행정처분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언론에서 그걸 취소 확정처럼 제가 볼 때는 부산대 행동도 딱히 그렇게 말은 그렇지만 오해를 유도했어요 유도한 거죠 그러니까 예비행정처분 행정예고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예고 같은 경우는 당사자한테 통지만 하면 돼요 언론에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알려요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확정되면 그때 발표를 해도 늦지 않고 이걸 미리 언론에 밝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또다시 여론재판이 돼버려요 행정처분 절차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하는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가 무의미해진다 이거죠 아무 쓸데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미 이렇게 되면 청문 절차를 형예화시킨다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거 자체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행동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라는 검사 출신이라는 더군다나 검사장급의 고위직 검사를 역임했다라는 대학교 총장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역시 검사는 또 검사구나 자기가 직접 해놓고는 발표는 부총장한테 그러니까 활령 지거하든가 이 공정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못 내리고 대학본부에 떠넘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검사 출신의 그 총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언론 보도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발표 안 하고 부총장 시켜요 못댓고로 진짜 부산말로 부산표현으로 못댓고로 꼬로마고로 부산 차정인 총장님 고소하세요 꼬로마다 진짜 꼬로매 차정인 부산대학 총장을 향해서 우리 장진 부장님께서 꼬로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